안녕하세요. 충북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프렛팜의 오이 스마트팜입니다. 현재 봄 잡기 오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초물 수확을 시작해가지고 한번 오이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면 초물이라 길이는 조금 짧고 통통한 편이지만 색깔은 아주 연두색으로 초록빛이 잘 나고 아주 좋습니다. 처음에 오이 모종을 키우면서 처음 나는 것들은 젓과를 해주고 한 5마디까지는 젓과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매달리는 것들은 이렇게 키워가지고 수확을 합니다. 마디별로 보면 그 다음 것들이 천천히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.